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2장의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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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입니다. 먹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은자, 환란당한자, 쫓겨난 자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더기가 될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서게 될 예루살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는 일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늘 견고하고 온전하게 서는 것도 아니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의 눈이 앞에 있는 현실에만 메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소망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끝날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끝날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으로 굳게 붙들기 원하는 믿음은 최후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년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도미티아노스라는 인물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의 모든 영토에 걸쳐서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부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되고 매를 맞고 멸시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에 당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저 붉은 용이 세상을 자기 맘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가 승리할 수 없다 최후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게시록인 것이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도미티아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의 결론을 알면 이 세상을 살아갈 방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축구 경기할 때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있죠 걱정하고 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재방송 보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독교 초창기 초대 교회들이 경험했던 박해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못 되는 것이죠 로마나 터키에 가보면 그가 200년이 넘는 시간을 믿음을 지킨다고 땅을 파고 들어가 그들이 견디고 살았던 것을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겠다고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들이 견뎠습니다 그들이 그 땅 속에서도 최후의 승리를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집에서 잠깐 텔레비전을 보았는데 유명한 중년 배우가 대한민국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음식도 먹고 이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의 어떤 집에 갔는데 장독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종갓집이라고 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되신 할머니가 되신 그 종갓집 며느리와 대청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 배우가 인사치레로 물었습니다 큰 아드님은 분가를 하셨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었고 질문을 한 배우도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을 우시다가 할머니가 감정을 추스리시고 하는 이야기가 지능이 낮아서 결혼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이를 낳을 때 너무 난산이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발달이 더디고 잘 자라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평생 짐이고 자식에게는 너무나도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었는데 그냥 그 한마디에 울음이 터져서 펑펑 우셨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들은 지금은 당장 힘들어도 좀 시간이 지나면 열심히 살아보면 극복하고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죠 이 할머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평생 옆에 끼고 돌보며 살아온 아들이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힘들게 이 아이를 옆에서 키워왔는데 아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은 어쩌나 그런 마음이 이 할머니 마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한테는 세상에 둘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끝날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끝날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믿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장애를 가지고 고생하고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몸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서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의 옷을 입을 때 남루했던 이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헌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몸을 새롭게 입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인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승리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미가가 보는 현실은 암담한 것이었습니다 몰락을 앞두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미가에게 그의 눈을 열어서 영광의 성읍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이죠 끝날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승리에 대해서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침에서 한 가지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끝날에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만 보지 않고 이 현실을 넘어서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볼 수 있는 소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를 믿고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